오잇 커피리 커피 턴디 어 이거 맞나? 오와아 아 리빙포인트 게노삼의 첫 턴 데미지는 35이다 어쩌라고 걔네들 탄성없잖아 이씨 탄성도 없는게 까불어 탄성도 없고 손상도 없는게 아잇 쓰레기 게임 내가 할 수 있는건 쓰레기 게임이라고 말하는거밖에 없어 뭘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는데 자수원잠 이펙트님 자수에요 뭐 뭐? 정말 그걸 때리는게 최선이엇니 이펙트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렴 먹으렴 버퍼 나 버퍼있다 인마 탐투자 아이 헤브 버터 아 1대 미지 오기 고기 먹고 후식으로 커피 간 뺏기 디펙트보다 커피 드리퍼가 세지 않을까 홀로 그레 으 으 으 으 오우 그만 홀로그램 해 언제까지 홀로그램 할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펙트 펀치 일체력만 더 깎였으면 고기 먹는 건데 이건 버퍼가 아니다 이거는 판도라가 맞다 아니 이건 룬피라미드가 아니 이건 판도라가 아니 이건 룬피라미드가 아니 도가리인데 룬피 마렵네 아니 뭔 소리야 판도라 마렵네 호이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진짜 잘 나왔다 엘리트를 좀 잡아야 근데 엘리트 잡을만한 대기 아닌 그래도 잡아야 이거 터보 없으면 겁나 약할 듯 핵분열이 좀 아 이거 룬축성기 빠졌지 쓰레기엔 아카아 아카아 오 마이 축선 ㅇㅇ 버퍼야 무지개야 빙하야 오고샘추야 아 어디서 뭐해 아 이 진짜 2막 이건 말이 되냐 당연히 말이 되죠 으음 고기 먹으면 그만이야 ㅇㅇ 내 디펙트에 복수를 알기다 ㅇㅇ 명예장치 간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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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ㅇ ㅇ 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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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마음에 안 드는구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보셨날림. 공생 디펙트. 그릇. 에너자이저... 지울만한 게 없는데... 그럼 지우지 말자. 그럼 지우지 말자. 음... 음... 어? 배다. 소시 먹어놓으면... 정의적인 인공지능에서... 인지 편향 쓸거임. 소울... 소울... 주이... 지우지 말자. 소울... 소울... 디넘강. 이렇게 강해도 되는걸까? 유성에 뚜드려맞은... 유성에 뚜드려맞은... 지우지 말자. 지우지 말자. 지우지 말자. 이런게... 개노답. 역학 필요함. 역학 안쓰다. 뒤지면 좀 꼽기는. 뭐야 이거. 빨리 탓 unserer... 내가 전체만... 그 뭔가... нич prof. 있음. 이리와... 도둑이야... 냄새네. 그리야 나 Dasusa désxim화나? 고양이 되는게 bounces 몰라. 피연은 나다. 시vändば ass내만. 무섭다. Jia. IO. famous 되는 내 thru 들 Gateway. 나는 잘 쓰고 있는... 잔고 resignation. 음? 내 버퍼 버퍼도둑이야 아이씨 빌드앤마금 잭 기각습 개꿀 손이 가득 썼다 대아리 강호해서 뭐하게 해 아니 네 뽀뽀가 뽀뽀 도둑 뽀뽀 도둑 이제 행융안 먹어도 되지 않나 어차피 불도 몇개 없을건데 불이 몇개고 불이 좀 많네 근데 불 하나도 없는길이 있네 불 하나도 없는길로 가야겠다 싹 눈알키기 덮클래스 피를 흘리고 있는거야 여깨워 뭐임바 그래 이젠 제발 가달라고 이펙트에 피 뒤틀린티 이펙트요 저쪽에 가면 더 많이 있어 냉정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디넘강, 디넘강, 터보 필요없잖아. 필요함? 아니오. 이미 터보 쓴 에너지인데. 아이씨. 아이씨. 뽀뽀만 있었어도. 창의적인 인공지능 하나 더 할까? 기막히게 보스 깎아는. 방열판 넣고. 아잘 못 때렸구나. 그래도 뭐 어쩔건데. 뭘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죠. 배겔. 배겔을 배겔. 배겔. 어? 잘못 왔다. 아아. 아아. 괜찮아. 여기서 사람 나온. 배겔. 근데 이제 불에서 뭐감. 갈. 틀렘이. never. 너너러. 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거. 쪼개낸 가면 재구성 재구성 의대제시고 재구성 재구성 알고리즘 2개 째 깎아버리 2개 째 2개 째 펀치 외중시계 버퍼 안와서 얼만... 하진 않겠지 쓰레기 이벤트 쓰레기 이벤트 쓰레기 이벤트 쓰 쓰 쓰 융합은 안쓸 듯 뭐야 흠 모든 이벤트 쓰레기 이벤트 이며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흠 사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이거 창궁 써서 메아리라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 강의력 4장 이펙스 섀 절대 깨워단자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된 깨어난자 특 마우스올리면 이적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깨어난자냐고. 아빠 안전자. 이런건가 거의 다 왔어 뭐 이런건가. 어 일어났어 깨어난자 이제 거의 다 깨어났다는데. 5분있다 깨어난자. 아 영체와 하나도 안서도 잘한데. 영체와 왜 있는거야. 아잇 달팽이 나오지. 혼주를 내줘야 되는데. 혼주를 내줘야 되는데. 혼주를 내줘야 되는데. 혼주를 내줘야 되는데. 디펙트님 좀 더 창의적이셔야 합니다. 디펙트님 좀 더 창의적이셔야 합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행꽃 창은 가까이에 있다. 개 낙돈 모지움 화지직 영채화 지우죠. 리얼 키킥 지울 게 없네. 지울 게 없네. 근데 하나 지우고 싶은데. 또 밀집 깎이는 거 아님? 그래도 힘깎었네. 죽여 저거. 아유 유성타격 안 나와가지고. 드록 꼬라지. 늘 있는 일 아닙니까. 쓰레기 게임. 살려줘. 살려줘. 장화? 장화시는 디앙이. 버퍼는 홀로그램으로 쓰자. 없네. 그럼 쓰지 말자. 아유. 아유. 에이 맞대가리 없네 맛이가 없다 아닙니까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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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각겜 협약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쓰레기 앵을 육선 시간을 했다고. 정말 감회가 새롭지 않네. 감개도 무량하지 않고. 예순 저명 간에 눈치껏 육천 원 후원하라는 뜻의 세상에 시급 1원. 과로야 쓰레기 게임이라니. 너도 좋으니까 육천 시간이나 한 거잖아. 쓰레기 게임. 판도라가 너무 잘 떠서. 판도라 써내서 끝났지. 나 이제 게임하러 갈 거야. 어? 야기 게임? W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